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급락, 완전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4%, 16%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전날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것을 보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따로 매수매도 타점 대응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장 초반에 미리 안내 말씀 들어갔고요. 실적 오늘 나온 거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거고 또 전날 대응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락을 대응을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바로 전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날에 이제 7월 24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5일이니까 전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LS 일렉트릭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기예요. 영업이기 680억, 930억, 그리고 920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2,100억 가까이 영업이기 나와줬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 LS 일렉트릭 역시 따라서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LS 일렉트릭의 영업이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된다? 2,000억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올랐던 만큼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영업이기 2,000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전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 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나 눈여겨서 2,000억 가까운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억 정도의 영업이기 나와줘야만이 전날, 전전날의 상승이 어느 정도 명분을 얻어가게 되는 건데 오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2분기 영업이기 1,096억 원, 1,900이 아니라 여러분 1,096억 원의 영업이기 나왔습니다. 기존에 예상이 되었던 2,000억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된다? 지금은 반드시 따로 비중을 줄이는 대응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장 초반에 여러분 이제 급락할 때 언제 급락한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이 분봉이고요. 바로 이 지점부터 갑자기 급락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딱 9시 19분 그리고 9시 20분 되었을 때 그때 급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시 20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종합시향으로 봤을 때 9시 20분 딱 되자마자 9시 20분 되자마자 바로 연결 재무체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가 나와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9시 20분 되자마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 타점 신청 주신 분들에게 바로 이제 매도, 비중 줄이는 대응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렇게 잘 대응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급락하는 패턴을 피하게 되고 여기서 충분히 비중 많이 줄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제가 이 LS 일렉트리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또 지금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내가 지금 손실이다, 뭐 수익이 많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타점 대응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따박이 가족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바로 해드린 것처럼 매수, 매도, 타점 안내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는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려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처럼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한테 타점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LS, 영어로 또는 한글로 LS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때요? LS 일렉트릭이 여러분 바로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큰 구간이니까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다?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오늘처럼 실적에 대해서도 미리 잘 대응을 했어야 됐고요. 앞으로도 잘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 쭉쭉 수익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뭐 30만 원 간다고 하지 않았냐? LS 일렉트리 실적 발표 후에 14%대 급락을 보여줬다. 지금 사실 주주분들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손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분들은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모건 스텔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죠. 한국 지수의 편입 전망까지 지금 앞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이 MSCI 편입 전망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큰 자금, 큰 대규모 자금이 LS 일렉트리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급등 그리고 급락이 나온 겁니다.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사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 흐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추세로 보시고 기본적인 상방 추세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 급등과 급락에 대한 패턴이 있었을 뿐이지 그대로 상승의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시에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컸고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구간, 이 구간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 웬만한 호재로는 올라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또다시 매물의 소화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소화기간을 거치고 소화를 다 하고 나서야 다시금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점, 하지만 추세는 그대로 올라가는 점,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스피 상황 보시면 코스피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피의 급락 패턴, 이 수급이 빠지고 있는 흐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동안은 약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LS 일렉트릭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이벤트들 그리고 그때그때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 대응 그리고 또 이제 중기, 초장기, 중장기죠. 중장기 전망 그리고 단기 전망까지 계속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따로 저희 신청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락 많이 컸는데요.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런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있네 하면 결국에는 이제 또 봄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